시작하겠습니다. 이 친구 전근우 비애의 오오 자리 뭘? 아니 홀 허! 그렇지 허 하나, 넷, 하나, 셋, 엑스 H는 크 어우는 뭐 중의? 오오, 아, 어 중에서 오우 오우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호우 호우 L은 어우 어우 합쳐서 홀 허우 허우 구멍이란 뜻이죠 소리 홀 호우 쓰는 법? H O L E 소리? HOLE HOLE 뜻은? HOLE 고마워 오케이 계속해서 NOSE NOSE 그렇지 NOSE 해도 되는데 NOSE가 좀 더 맞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N은? NET O는 계속해서 O O 그래서 여기까지? NO NO S는 뭐 중에? Z Z Z Z 그래서 합쳐서 NOSE NOSE 코란 뜻이죠 소리? NOSE 쓰는 법? S S? 아 C C S 아닌가? S다 N N N이지 그래 N O O Z Z 아니 Z 소리라는 C C A C요 C E E C가 가진 누가의 소리? S S C S S S죠 S S OK S S ASS S S S 기다리세요. 여기 앉아도 있어요. 보자. 틀린 게 없진 않네. 여기 둘 테니까 공부하고 나서 답 안 보고 고치기 먼저 하세요. 그 다음 계속해서 롤즈 그래서 R은 R O는 중에서 O S는 중에서 Z 그래서 합쳐서 로즈 그래서 소리 로즈 R, O, S E 그래서 소리 로즈 로즈 그 다음 스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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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둘 하나, 넷, 하나, 셋, X 그런데 versuchen 옆까지 소리가 그래서 스톤 스톤 이렇게 쓰는 법 S-T-O-N E 그래서 소리 Stone OK 계속해서 소리 Hose Hose OK 그래서 하나, 넷, 둘 H는 O는 O O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S는 S 중에서 S S 그래서 합쳐서 Ho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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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습니다 Perfect 여기까지